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카메라만큼 찍히더라고 좋던데요? 저는 편제만 해서 카메라가 좋긴 좋은데 카메라만큼 해주시면 좋죠 요즘에는 핸드폰이 오다 잘 나와서 그러니까 인물 포착 5개 5개 달리고 있잖아요 그거는 잘 생각하세요 자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닥터 매그놈 연이어 이틀째 오늘 이제 두번째 연습날입니다 어제 연습한 영상 한번 봤는데 오늘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? 보면서 느꼈던 점 영상을 보고 느낀 점 많이 들렸구나 많이 들렸 계속 들리는 거라 적응해야 되는데 리듬을 못하고 코리스도 탁탁 안 튀어나와요 소름을 타게 되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제 첫 촬영이었고 처음 이제 맞춰본 건데 저는 오히려 괜찮다 이대로 가면 충분히 뭐 금방 마스터할 수 있겠고 저는 그렇게 좋은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저하고는 또 많이 늘 다르시네요 외로 많이 금방합니다 오늘 이제 두번째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조금 더 능숙하게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? 낙킹원 헤븐스도어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낙킹원 헤븐스도어부터 닥터옥 매단 Skype 을청 부 GPU 그 시각 소강을 받았다 whom 을청 Heart 눈뜰 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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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maj7 Femory Ic 그러면 연속에서 한번 쳐볼게요 쭉 한번 해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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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